자 그 다음 취문 봐 볼게요 자 여기서는 requiring 이 아니라 requires 자 여기는 simple recording 이 아니라 simply 로 바꿔줘야 되겠구요 자 여기는 괜찮고 have gone another 가 아니라 other 그 다음에 carefree 아니라 carefully 자 먼저 여기서 보면 음 자 사진이 자 예술처럼 여기가 주어 여긴 동사 자리입니다 자 그 다음 여기서 recording 어 동명사니까 앞에 형용사가 붙지 않느냐 아니죠 음 그래서 여기 ing 앞에는 그냥 ly 부사 붙는다고 생각하면 되요 음 그래서 왜 그러냐면 동명사는 레코딩이 동명사가 아니라 동명사고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입니다 그 중에서 동사적 역할을 하는 레코드 어 동사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꾸미는 게 부사인 거고 음 그래서 그걸 잘 이해가 안되면 그냥 ing 앞엔 어 99% 의 경우로 ly 온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 특이한 경우는 쌤이 찝어 주니까 내신 때 자 얻어 뒤에는 복수가 와야 되고 어나더 뒤에는 단수죠 자 그런데 뒤쪽에 포로그래퍼 복수 니까 얻어 그 다음 여기는 비동사 다음에 주격 보호 자리가 아니에요 예하고 예하고 합쳐져서 수동태 그래서 여기에는 동사 수식 부사 입니다